오늘 나오실 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 말이죠. 전 세계에서 자그마치 34개 구독자분들은 열광식의 분입니다. 그 유명한 어프라 윈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까지도 입은 채 이렇게 펑펑 울었다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분은 한국 작가로서는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을 수상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분을 제가 모시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과연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나오지 말까 생각하게 저는 좀 빼주세요. 저는 이 분 작품을 많이 읽었거든요. 자, 대한민국 최고의 소속을 하겠습니다. 후회전까지 제 작가님을 다시 한 번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후회전 Het Harry 후회전 죄송하지만 여기 나오는 줄은 오늘 알고 오신 거죠? 지금 나오실 때 워낙 당황하신 표정이라 처음이라서 폐가 안 될까 걱정입니다 갑자기 좀 긴장이 되네요 나뭇잎 좀 몇 장 뜯었네요 그래서 떨리는 표현도 굉장히 문학적이네요 나뭇잎을 몇 장 뜯었다 저기 대기실에 나무가 한 게 있어요 폐를 들고 나오신 특별한 이유는? 긴장이 돼서 뭐라도 하나 지워야 되겠게 늘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 작가님의 인생 모토가 드림 스컴 트루라고 그래서 팬분들이 사인을 요청하시면 노란색 만년필로 꿈을 이루세요 이렇게 써주신다면서요 노란색? 딱히 노란색은 아니고요 파란색도 있고 그냥 펜으로 굉장히 세밀한데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작가님 소설을 읽고 펑펑 울었다는데 그거는 뭐 울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미국에서 플리스도기 애프터 맘이라는 제목으로 제 책이 처음 영문으로 출간됐을 때 당시에 추천 목록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세계 3대 문학상을 수상하시는데 어떤 게 어떤 게 무슨 나오자마자 이렇게 자기 입에서 내가 무슨 상을 받았다니 아니 약간 바람을 좀 넣어줍니다 살아오신 거 한국 작가라서 최초로 그 상을 수상하시겠죠 근데 그 소설 한 편이 200만 부가 나왔어요 200만 부 이야 소설 중에서 최단 기간 200만 부가 팔려다는데 일반 대중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또 사실 200만 부 정도 되면 인쇄비가 얼마나 될까 궁금해요 사실 그 작가는 다 그래요 작품을 쓰기 시작하면 이 작품을 다 내가 마칠 수 있을까 그 이 작품과 끝까지 싸워서 마침표를 제대로 찍어낼 수 있을까 거기에 정말 벅차요 그 생각만 해도 절박해요 절박합니다 글쎄요 뭐 인쇄는 4% 정도 안 돼요 7% 정도 봤습니까 10% 저희들도 이 질문이 절박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통 문학책은 다 차등 없이 인쇄가 10%입니다 5% 5% 5% 5% 5% 5% 책을 내신 게 몇 권 정도 책을 내셨나요? 상편 소설 7권을 냈어요 단편 소설 집 7권을 냈어요 삼문집도 하나 삼문집은 3권 3권 정도 되셨고 책을 한 권 주고 낸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개인적으로 책을 두 권 제가 냈습니다 아 그래요? 잘 모르시는구나 처음 듣는 얘기에요 외만한 책은 다 읽는데 아니 뭐 다는 아니라도 10페이지까지라도 그 일본에서 제가 유학했을 때 저건 일본에서 나는 왜 우인이네 제사ры god 남은 숙성 가게 제사회 감사합니다.